이제 우리 그 서학개미에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우주여행 이런 것 때문에 관심들이 꽤 있고 관련된 주식도 조금씩 움직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마존 이사회 의장이죠. 제프리 베이존스가 이제 우주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그 만든 회사 이름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인데요. 우주 탐사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대표 재직 시절부터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했던 회사인데요. 제프리 베이존스가 블루 오리진이 만든 여객기 이름이 유니티라고 하는데요. 유니티를 타고 현지 시간으로 내일 20일에 우주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발을 디딘가 한참 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주 비행을 한 건 오래됐는데 민간 회사가 어떻게 보면 민간 수익성 차원에서 우주여행을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관련 회사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알란 머스크도 있고 또 영국의 어느 회사도 있고 관련된 주가 흐름이나 형황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프리 베이존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이 있고 그리고 영국의 대부호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만든 버진 갤럭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회사, 이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프베조스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장이고요. 대신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이제 아마존의 최대 주주가 여전히 제프베조스이기 때문에 블루 오리진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아마존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였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역시 비상장이기 때문에 테슬라로 좀 흘러들지 않았냐. 좀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제프 리처드 브랜슨이 만든 버진 그룹 회장이 만든 이 버진 갤럭틱 유일한 상장사인데 이게 뭐 올해만 해서 거의 한 7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버진 갤럭틱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 버진 갤럭틱은 이미 우주비행을 지난주에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나왔는데 주가는 그 후에 증자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체? 네, 맞습니다. 이게 우주 여행을 지난 11일에 해서 이 비행기를 뛰어서 무사히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그 다음날 바로 17%가 빠지고요. 그리고 계속 4거래, 5거래 연속으로 계속 하락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이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고도 86km를 날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사에서 보는 우주는 80km 이상이어서 우주에 다녀온 것으로 인정이 되긴 하나. 이게 또 나사 말고 국제항공연맹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그 기준을 100km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우주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네, 약간 유사 우주다. 약간 여행만 한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하는 시각이 있으면서. 그런데 무중력 상태도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도 보여줬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중력 상태도 경험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이후에 또 블루 오리진에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놨어요. 버진 갤럭틱이 우주선을 쏘아서 내려왔는데. 이제 블루 오리진에서는 굉장히 축하한다고도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1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디스를 한 것 아닌가. 좀 이런 느낌도 들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증식의원에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아마 차익실험 매물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우주여행 성공하고 다음 날 증자를 발표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자 발표하면 물량이 드러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하나는 이제 앨런 머스크도 계속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 스페이스X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원래 앨런 머스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좀 은근히 우주여행에서는 지금은 조용한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꿈은 이렇게 우주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달, 바로 화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당장 이렇게 100km 이상 날고 관광을 하고 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2023년에 달을 가고 화상을 가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런 관련해서는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민간에서는 기술이 그냥 가장 좋은 게 스페이스X라는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가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앨런 머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주식시장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대감을 계속 갖고 가겠다 이런 거.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을 주는데요.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할 것이다. 그럼 계속 주가의 영향을 살아서 미치니까요. 네.